아 여보 몸 뚱아리 봐라 프라자 사줄까?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크면 더 클 낀데? 야 그래도 내 몸에 나 앞으로 뒷대다 와야 뭐 보기지마 보기지마 야! 시키는 해라 1997년 봄 나와 그 녀석의 2차 성징은 시작된 지 오래였고 우린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난 확인하고 싶었다 지금 이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이 쭉 똑같이 살아왔던 서로에게 달라진 모습을 들켜버린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소꿉친구를 향해 시작되버린 내 첫사랑에 대한 설레임 때문인지 확인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넌 사랑하는 만큼 깨닫힐 수 있도록 찢친 어둠이 다시 푸른 눈 뜰 때 지금 모습 그대로 우우우우우우우olit 배 тысяч 제발 내 곁에 있어 지금 이대로 내 곁에 있어 좋아 넌 사랑하는 만큼 기대 쉴 수 있도록 지친 어둠이 다시 푸른 눈 뜰 때 지금 마음을 위한 그대로 인간 성장의 법칙 소년은 남자가 되고 소년은 여자가 된다 하지만 남자가 되어버린 소년과 아직 덜 자란 천방지축 소녀 문제는 그 속도가 다를 때 발생한다 야 이 미친 새끼야! 야 이 미친 새끼야! 아씨 아프다! 야 이 미친... 아씨... 야... 야 이... 아프나! 아프라고 때려! 아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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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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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.. 아파 진짜 이 야 이거 나겠다고 아프다... π... 감사합니다.